안녕하십니까 꿀베라 고마워 고인계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베라 고마워 채널을 애원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안내에 취한 소나무습석의 전원 힐링지입니다 앞에 보고 계신 이 부동산인데요 여기는 저희 꿀베라 고마워 공인중인사 사무실로부터 400 내지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저희 마을 3반 마을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정겹죠? 새소리, 벚꽃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또 이 부동산은요 산해순계룡은 1년 4년 맑은 결물을 희망합니다 정겹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초자고 맑은 결물이 이 도로 희망이 붙어있으면요 정겹습니다 그래서 침롬에는요 이렇게 맑은 계곡도 같이 붙어있으면 정겹고 좋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역도 경유사는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은 괜찮습니다 제가 45도로 이렇게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길쭉하게 되어있는데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이제 도로지분 18평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기획관리지역입니다 검필 40% 용량률 100%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잘나는 그런 지역이죠 주변에도 전원주택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전원주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의 토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송암니라고 하는 거는요 소나무가 많고 바위가 많다 그래서 송암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꿀벌을 키우는 곳이 바로 그 이쪽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매일 걸어서 차를 타고 넘어다니는 그런 지역입니다 참 정겹죠 시골에는 소나무에 둘러싸여 있고요 알죠, 새소리, 뻐꾸기 소리 참 좋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이렇게 연세가 들수록 시골에 와서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산년 성암니에 위치한 소나무 숲속의 전원휴링지 259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뇌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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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